4. 고린대회 4. 고린대회 5. 고린대회 5. 고린대회 5. 고린대회 5. 고린대회 뭔데 이거는 또? 10. 안설 수가 없는데 저거? 아 이거 싹 다 사야되잖아 이번엔 모집인 친구가 누구야 얘는 안 쓰잖아 어차피 노아는 안 쓰지만 제 블루아카이브 유일한 애정 캐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. 아 내가 근데 지금 천장을 칠 다이아를 지금 당장 충전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끊길까봐 일단 내 아이디는 내일 볶고 대리가차 100연차 이상 봤습니다 저번에 베릴님꺼 대리가차 했는데 내꺼 천장치고 그 다음에 10연차 해가지고 베릴님 바로 그냥 나왔던 전적이 있는 분이거든 이번엔 첫 타자니까 이분이 제물이 될 수도 있어 우타부터? 아 왜 우리 노아 왜요 왜 왜 노아는 앞에 배너니까 갑니다 첫 10연차는 이게 맞지 싸인에 성의가 없다고요? 그럼 종말맨식 이거로 가야돼? 아니? 얘 뭐야 아 얘가 그 100옥 가는 앤가? 뭐야 2연속 잠깐만 아 내가 첫번째 아씨 그냥 10연차 10연차만 해볼걸 그랬나? 단천장만? 안돼! 벌써 나오다니 아니 그냥 2개정 운이 좋음 30연차만에 나왔다고? 이러면 노아로 돌림? 아씨 이게 4개정이었어야 하는데 아 설마 뭐야 얘 왜이렇게 잘 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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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연차만에 올크리앙 이러면은? 잠깐 기다려봐봐 아니 이게 뭐 여기서 스톱이죠? 아니 어 어 내 계정을 했어야 하는데 왜 본인이 애쓰면 떴을거라 생각하지 그건 코레트 계정이잖아 이분은 목표가 여기도 그건가요? 천장씩? 아 천장이래 명암 하나하나? 근데 이분은 약간 48,000개면 일단 최악의 최악의 수까지 일단 생각하고 오시긴 했는데 뭐부터 뽑아 드릴까요? 암거나 그럼 노아부터 갈게요 아 이 전이 너무 잘 뽑아가지고 아 잠깐만 2개? 아니 솔직히 시청자분들 뭐 대리가차 맡기시는 분들 잘 나오면 좋은건데 행복해도 좀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어 스카모트 나한테나 좀 나오지 일단 2개? 아니 뭐라고? 20연차에 3개? 지금 페스티벌이냐? 어 뭐야 일단 유기는 해 이분 내가 알기로 캐릭이 웬만한거 다 있으실텐데 이분 유 뽑으면은 좋을걸? 거의 올컬렉이던데 오 와 이 사람들 미쿠가 있네 어 떴다 여러분 일단 이 천장은 피했어 130연차에 근데 유 두개면은 어? 괜찮은거 아니야? 나름? 노아 이제 하나 딱 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살짝 맘 편하긴 한게 그냥 60연차 안에 무조건 나오는거니까 천장 포인트 계산하면은 기왕이면 그냥 유 하나 더 뽑자 노아는 천장 포인트로 먹고 음 그러면 요걸은 이제 노아 영입할게요 딱 평범하게 나온거 아닌가? 개수도 그렇고 근데 이분처럼 거의 다 모은 사람들은 좀 빡세겠다 저 한두개 남았으면은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던파 레이드 같이 가시는 자주 가시는 분인데 일단 뭘 하던 하나 뽑아놨으면은 뭐 천장이 자유롭지 노아 바로 뽑아드릴게요 20연차 만에 나오는거 에바기는 해 사인을 웃어야 나온다고? 아니야 이게 하나가 안 나온다고? 지금 60연차제 그거 아예 안 나온건가? 이번엔 나와야지 진짜 하나도 안 나오는건 에바다 진짜 인정? 아니 진짜 에바네 잠깐만 눈이 눈이 하하하하 야 진짜 이랬어 안되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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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 200인데 10연치만 더 해 봐요? 뜰거 같다고? 왜 좌우 대칭이 안 맞는거 같지? 근데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온건 좀 얌마크님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온적은 근데 거의 없는데 64000수정 어 이분도 좀 찐하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느낌이 이분의 목표가 운타 1천장 해주세요 운타 나오면 노화로 근데 얘가 기다려봐 그냥 우타가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? 그래 같은 캐릭인 게 말이 안 된다니까? 눈도 커지고 어디서 이게 다 뜯어고쳐서 왔어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개수가 적어도 픽업 바로 나오면 그게 더 이득이긴 하거든 어이 개같은 년 이거 안 갖고 놈 꼬라지 봐 진짜 왜 이래 200원 차에 한 개? 지금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천장으로 나머지 픽업을 데려가니까 제발 나 누구야 얘 아 나 씨 죄송합니다 역대급 콩망이는 저번 내 가챠랑 똑같네 지난번에 내꺼 200원 차에서 버거 따찌나온 급급인데 아 죄송합니다 혹시 또 막히실 분 있나요? 아니 딱 오늘 저 지금 준비해놓은 게 백봅 정도라서 백봅으로 갈게요 백봅 가겠습니다 아 두 명을 죽이다니 뭔 소리야 오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아로나가 오늘 일을 한다고? 어? 아 누구야 얘? 아 이런 씨X 그래 너가 올 때가 되긴 했지 아니 또? 아 잠깐만 너가 죽였어 너가 죽였어 너가 죽였어 너가 죽였어 아 시로코 개수는 많이 뛰는데 존나 실수가 없다 인정? 아 아 아 아니 나 이게 노아를 뽑고 싶은 건데 내 블루 아이카이브 인생의 페스티벌 때도 이 정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가겠습니다 어 이러면 살짝 나 기대해버려 오아 호아 시X 나한테 이런 날이 열배라 구 아니 이게 무슨 오 났았다 무화과 더블? 좀 과하긴 해 형 기왕 하는 거 이거 이걸로 20원 차 하는 게 낫겠죠? 아 두 명을 죽이다니 뭔 소리야 한글자막 by 한효정